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치료제 개발도 한참입니다. 그와 함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영양소들도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 관련 연구가 계속 나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비타민C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관련 논문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비타민C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공원 교육학원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아주 최근인데요. 2020년 12월 국제점용학술지인 영양학저널에 코로나와 비타민C에 대한 SCI급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여기서 이 SCI급이란 함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고 선별된 논문을 뜻하고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연구자들을 보니까 영국, 미국, 뉴질랜드 연구자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시행하였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가 호흡기 감염, 폐혈증, 그리고 코비드19의 보조치료법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논문은 리뷰 논문입니다. 즉, 임상실험을 직접 한 연구가 아니고 다른 임상실험 연구들을 모아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연구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연구 성과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떠한 연구들이 의미가 있었는지 넓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리뷰된 여러가지 임상 논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0년 5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미국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중증 환자들의 공통점 중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비타민C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21명 중 결국 10명은 사망하고 11명은 생존하였는데요. 생존한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들보다 비타민C 수치가 더 높았다는 논문입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이 논문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17명을 치료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C 투여 후에 염증 표지자 검사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사망률도 감소되었는데요. 보통 중환자실의 사망률은 약 41%인데 반해서 비타민C 투여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약 12%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자들은 중등도 또는 중증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비타민C 정맥주사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문 이외에도 리비된 논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C 투여 시 장기기능장애 완화 관련하여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상 3상이란 함은 시판되기 전에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또 스페인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을 보인 코로나19 환자 18명의 비타민C 수치를 조사한 결과 연구 대상자 18명 중 무려 17명이 9마이크로 몰퍼리터 미만의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낮은 비타민C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코로나19 중증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약 7일간 하루에 약 24g 정도의 비타민C를 투여하였더니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24g의 비타민C는 매우 고용량이죠. 또 미국에서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보조치료법으로 스테로이드와 항응고제 그리고 비타민C를 투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의 비타민C 용량은 6시간마다 3g을 정맥주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와 코로나19에 관한 임상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었고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다시 처음 논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여러가지 임상 논문들을 학술적으로 리뷰하고 나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코로나19 감염의 예방과 개선 그리고 중환자 치료의 보조치료로서 잠재적 치료 후보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를 보면 경구 비타민C를 하루에 2 내지 8g 섭취하는 것은 호흡기 감염의 발생률과 지속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맥주사로 맞는 비타민C는 하루에 6에서 24g을 투여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또한 심각한 호흡기 감염으로 생긴 기계적 인공호흡의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비타민C는 매우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조치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비타민C 상태를 체크해서 중환자실에서는 정맥 투여를 하고 경증 환자들은 경구 투여를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비타민C는 분명히 코로나19의 보조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비타민C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논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199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바이러스에 대한 호흡기 감염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 비타민C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본 논문인데요. 실험 대상자는 총 715명이었고요. 18세부터 32세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비타민C를 1000mg씩 3회, 하루 3000mg 투여하였고요. 그리고 두 그룹 간의 감기 증상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C를 투여받은 그룹이 대조 그룹에 비해서 독감과 감기 증상이 85%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 감기 및 독감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에 사용되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타민C의 여러 가지 역할 때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보면 일단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면역 조절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에서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부신 기능과 폐상피의 장벽 기능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로 인해서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것을 줄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를 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타민C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같이 기능약을 오랫동안 공부한 의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타민C 메가도지를 추천해 왔습니다. 벌써 15년도 넘었는데요. 지금은 비타민C가 한 알에 1000mg짜리가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에 100mg 이상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많은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1000mg 이상 드시는 것이 아주 흔해졌죠. 비타민C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용량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비타민C 고용량에 주의할 분들 알려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많은 용량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비타민C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